자랑스러운 이 팀원들은 특진을 했다. 본소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. 여자 제가 할 일인데, 저는 할 일이 없잖아요. 아버지, 여기 어떻게 하시고? 내 삐질인데 알아볼 걸 알아봐야지. 그 사람들 나타났을 때 이 정도도 각오 못 했어? 나가. 엄마마도 모르는 여행을 몰라. 할게요. 저희 엄마를 증명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머리카락 저한테 주세요. 제가 오빠랑 결혼 안 할 거란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? 너 관찰하는 거 재밌거든. 말하는 거, 웃는 거, 뛰는 거. 선배, 나 좋아.